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을 삶속에 적용합시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들의 변화를 일으킨 말씀입니다. 마틴 루트 또 요한 칼빈 이렇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을 수 있었던 바탕도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윌리엄 요한 웨슬레 같은 이런 분들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된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의 인생에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킨 이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예트를 깨지 못하고 늘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 이 아이들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레케 톨레레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는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마침 앞에 있던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눈에 닿는 부분을 읽었는데 그 본문이 오늘 나와 있는 11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이 뭐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였어요.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던 옛 틀을 다 깨어버리고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새틀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으로 새롭게 삶이 시작이 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각인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어있어요. 삶이 바뀐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도 듣고 있고 요즘은 SNS 통해서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은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대부분이 다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바뀌지 않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돼도 변화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바뀌지 않느냐 나는 왜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느냐 내 체질이 바뀌지 않느냐 내 습관이 왜 바뀌지 않느냐 그 답은 간단합니다. 현장이 없어서 그래요. 현장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하니까 이건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가 받은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현장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늘 땅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스 말씀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쉽게 설명을 하면 영적 이론편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말한 것입니다. 영적 이론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걸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는 영적 이론편에서 영적인 실천편으로 12장부터 그렇게 현장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론이 아니고 현장 적용할 때 현장에 적용할 때 내가 입을 벌리고 내가 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뭘 강조합니까? 현장을 가져라 현장 현장 내가 받은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 돈이 100만원 있는데 돈 많은 주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만원이 큽니다 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속에 복음 있다고 하면 복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란 예수 이름 일어나라 예수 이름 예수 있으니까 예수 말하니까 안전벨 일어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 왜 현장이 두렵냐 없어서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없어 뭔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처음에 안 되니까 내 것이 안 돼가지고 주소 들은 말을 있는데 내 것이 안 되니까 말하니까 확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이 없는 사람은요 족시 알아듣게 말하면 앙꼬 없는 찐빵이요 여러분 찐빵 찐빵 맛있잖아요 왜 맛있어요 앙꼬가 있었어 앙꼬가 없으면 찐빵 맛없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현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맛이 없어 사람을 만나보면 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매력이 또 다시 만나고 싶고 대화하면 할수록 뭔가 감동이 되는 것도 있고 은혜가 되는 것도 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뻘소리합니다 뻘소리 뻔한 소리 육신적인 거 서론적인 거 영적인 깊이로 못 들어와요 영적인 부분은 못 들어와 말하는 게 전부 서론이야 전부 전부 다 불신자들 수준이라니까 그런데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만나고 싶어 매력이 있어 영적 매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못해 신앙으로 교회를 다녀 막 그냥 방언도 하고 막 군대 3년 동안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다니까요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변화가 없었어요 이상하지요 변화가 없어 변화가 남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능력도 없고 남들에게 무슨 나타낼 건 끊을 수도 없고 그냥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 그 외에 다른 거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다니까요 방언도 하고 막 그냥 영수도 쓰고 뭐 그냥 말해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냐 현장 회복입니다 사단은요 딱 하나 못하게 다른 걸 다 하게 사랑도 많아 나름대로 헌신도 해 그런데 하나하네 현장 회복 이거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에서 인생 터링 포인트가 확 일어납니다 현장 가진 사람이 찬양 부르는 거 하고 현장 가진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 하고 현장 가진 사람이 말씀 듣는 거 하고 없는 사람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오면요 바울이 영적 이론편과 함께 꼭 실천편을 달아놨어요 영적인 것을 들었으면 이 말을 실천해라 그만큼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장 적용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아가도록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누구에게든지 간에 심지어 가정 예배라도 들이세요 가족 앉지 않았고 내가 말하는 게 흉이 됩니까 부끄럽습니까 쟁취합니까 가족끼리 부부끼리 앉았어 자녀들과 같이 그게 뭐 어려워요 그때 메시지 하라니까요 늘 이야기하더라도 안 되면 놀고 있는 저 경비아저씨 찾아갔어 아저씨 약으로 전화 주고 내가 한 번 10분 가면 대화합시다 한 번 해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나는가 저는요 평신도 때 늘 뭘 느끼는 내 입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 입에서 복음 내가 말한다 복음 말한다 그것이 철저하게 나와 지키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보실 때 남에게 말하는 이것이 이때 허감이 다 물러가요 이때 사주팔타 운명 다 물러간다 이때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요 오늘 본문 13절의 13장의 말씀은요 상식이 3장 세상 현장에서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영적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은 뭐요 자다가 깰대라 영적으로 24시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24시 깨어있을 때 24시가 되어야 될 시간표가 왔다 그렇게 될 때 삶의 현장에서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영계 모대승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선한 영향을 입혀나가는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70인 제자로 멋지게 서시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적 사랑의 시각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나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이 십사시 깨어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영적 시각이 있는데 그 영적 시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각이다 그래서 사랑의 시각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인데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어진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한마디로 복음적 사랑의 시각을 가져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은요 십계명의 개명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키할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할 것들인데 이 개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영적 자세다 사랑의 영적 자세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져주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다 장신 3장에서 발생한 아담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사단과 죄호의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저주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누군가가 기도가 있었고 복음에 전달자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건 누군가가 누구냐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전도 캠프팀을 통해서도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도자들에게 빚진 자다 빚을 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기를 원하시는데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직접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느냐 다른 사람 또 다른 불신 영혼 그 불신 영혼에 불신 영혼을 살리는데 그 빚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설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로마 1장 14절 15절에 보면 혈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빚 갚는 일에 일심전심 시속으로 그렇게 올인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적 사랑의 시각으로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가 성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성공자냐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가면 갈수록 당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세월이 갈수록 더 사랑해 공감이 가십니까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한 근본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이 성공은 대인관계 관점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관계에서 평가를 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관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울수록 더 사랑하고 가까울수록 더 존경하고 가까울수록 더 그립고 보고 싶고 그게 성공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줄 때 그 마음까지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지요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체질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것보다도 내가 무슨 말하지 다 말할 거 준비합니다 들을 자세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자극히 말할까 그 말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말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의 말을 다 끊어 아 됐고 막 그냥 완전 밥맛이지요 관계가 좋지 않지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말도 한 소리 같아도 들어줘야 돼요 아내가 그냥 주저주저 무슨 말을 해도 말하는데 말하면서 많은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도 한 60 넘어야 가능하겠지만 들어주는 겁니다 관계 관계 나 외에는 다 남이에요 자식도 가족 다 관계에요 관계 인간 경영해야 돼요 경영 관계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부 관에서도 서로 잘 들어줘야 됩니다 배우자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뭐요 속병이나 하죠 속병이 자녀들 말 또 들어줘야 돼요 자녀들 말이 안 듣는 소리인데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관계 문이 닫혀버려요 문 닫아버려요 문 닫아버려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세대착오도 있고요 여러분 권위적으로 율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체험한 건 그렇습니다 자녀들 남편 아내 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들어줘야 돼요 저는요 이게 쓰레기 청구 제 담당이에요 토요일 밤 되면 언제나 쓰레기가 딱 쓰레기는 기본이고 청소하는 거 힘든 거 내가 다 해야 돼요 왜? 주사는 힘이 없으니까 다 들어줘야 됩니다 영성학자 유명한 헨리 나우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온몸에 귀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극단적인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온몸에 귀뿐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 들어줬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다 보살펴 주십니다 저희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일단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들어줘야 돼요 우리 전우사님들이 가서 내가 보고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시간씩 내가 한 시간을 들어줬다 보고서 보니 그런 말도 있어요 한 시간을 앉아가지고 그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를 막 오만 말을 다 하는데 그거를 사실 전우사님과 무슨 관계였어요 그게 그거를 다 한 시간 동안 들어주는 그래서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전우사님이 내 말을 한 시간이나 들어줬네 정신차려 보면 그거 나오지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준다가 뭐요 보금적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뭡니까 영적 공감을 가지는 겁니다 영적 공감 가치 여기에 변호와 성장이 일어나지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인 적용 보금적 사랑의 시각 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자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정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4 영적 체질입니다 11절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워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종말이란 말과 더불어서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지요 비슷한 말 같지만은 좀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은 지구의 마지막 시점이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시점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자체에서 막 불이 나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자체에서 불이 막 나옵니다 자체에서 뭔 불이 나와요 태양 자체에서 뭔 불이 그렇게 나오냐고요 성경을 보면요 태양이 불을 일으켜서 우주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양에 불을 비춰주니 빛이 있어라 첫째가 빛이에요 빛이 있고 난 후에 해와 달과 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해가 저 해가 빛을 바라는 것은 빛이 빛을 비춰주니까 반사하고 지금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말세가 어찌 되느냐 빛을 하나님 가지고 태초에 시작한 빛 빛을 비추지 않으면 해는 없어집니다 해가 어두우면 나무지 어떻게 돼요? 싹 다 끝이죠 다 얼어 죽죠 그래서 마지막 시점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인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오메가 포인트 헬라의 마지막 스펠링이 오메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알파 시작이 A가 알파거든요 A가 알파에서 나온 거라고 그리고 오메가 마지막 마지막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말세는 마지막 기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제림 다시 오십니다 제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말세 기간 중에서도 그 기간 2000년 동안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 종말이란 말 말세 아주 가까워진 게 마지막이 가까워졌다 그 말을 종말 말세는 총괄적으로 말세인데 이제 진짜 끝난다 라고 하는 종말인데 그 종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마지막이 말세 지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 지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말세 지말이에요 지말 이런 자 시간표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이거 감조했어요 지금 어떤 시대냐 자다가 깰 때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지금 시대에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다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한 1세 2장 16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유혹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이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잠들게 한다 우리를 잠들게 해야 잠들게 상세의 3장의 자기중심 상세의 6장의 물질중심 상세의 11장의 세상 성공중심의 삶에 완전히 매몰시켜버린다 사단이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성공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당한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그랬죠 어느 부흥사가 예수님이 아마 수요일날 올 게다 교회 막이 안 나오니까 수요일날은 당연히 안 온다 왜? 다 나와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문 24장 42절에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느 날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 있는 삶을 가리켜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사단의 유혹거리로부터 벗어나서 보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색사 영적 체질 사도 바울이 이색사의 영적 체질이 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갑옷이란 건 무슨 표현합니까 갑옷 갑옷은 어떤 상황 속에 갑옷을 입습니까 전쟁 때입니다 전쟁 전쟁 때만 갑옷이 입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라 같이 봅시다 영적 싸움을 싸우자 아마 여러분 거의 안 싸울 거예요 문제 사건이 오면 아 내가 영적 싸움이구나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싸우지요 감정이 문제 앞서지요 자존심이 앞서지요 영적 싸움을 안 싸우지요 대부분은 다 그냥 육신적 싸움만 하지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예운계 모든 성도 이제부터 한번 영적 싸움을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말고 부부싸움을 하는 게 육신적 싸움이에요 사단과 사단이 꽃인 거거든요 부부싸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딱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딱 바라보면 안 싸워지지요 아 사단이 이 마누라 속에 들어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입으로 말하면 더 싸움 나니까 내가 사탄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면서 이러면 싸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무리 바가지 끌고도 아무리 괴롭혀도 안 싸우지요 뭐 사단이 지금 갖고 노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말려들어 그래 미안하다 전부 당그릇이야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러고 끝내야 사단이 물러가지 저 나쁜 놈이라고 실패했냐고 물러가지 뭐라고 했어 다우쳐 싸움은 사단이 박수를 치지요 박수를 쳐 그냥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영적 싸움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24시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직접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된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1, 3, 8로 아멘 1, 3, 8 붙잡으세요 1, 3, 8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세 가지 보여서 1, 3, 8 확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편집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세요 그것이 헤븐이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 쉽게 말하면 내게 주신 헤븐 탈렌트 각자에게 주신 탈렌트가 있습니다 그 탈렌트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로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디자인해라 이 말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파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해라 한마디로 2, 3, 3, 4, 5, 6 세계복음화 이 헤븐님 미션을 실현해라 오늘의 알류주일이에요 알류주일이다 알류를 왜 세웠냐 지금 세계 교회가요 제가 오늘도 영상을 받았는데 세계 교회가요 다 문 닫아 유럽은 다 문을 닫았고요 수천 개 영국 성공회 다 문 닫아 그때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디스코텍이 되고 막 그냥 엉망으로 지금 전부 다 교회가 다 문이 돼서 유럽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유럽하면 교회 아닙니까 엄청나마 성당을 포함해서 기존 계신 교회들이 싹 문을 닫아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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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한 2, 30명 만하면 50명 제가 가봤잖아요 천년 된 교회 가니까 허여 노인들만 100명 앉아있어요 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는 한 5천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샨타 교회인데 노인들만 여기 조금 조금만 완전히 교회 싹 다 문 닫아 대개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 세계가 미국도 미국 건너가 미국마저도 지금 다 문 닫아 한국 교회도 지금 부흥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알류를 세웠어요 알류를 세웠어요 그래서 정말 원색적 복음 오직 성경기 복음 60도까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제사를 키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자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이것 밖에 없어요 제가 전 세계의 세계의 역사를 알고 지금 전 세계의 현황을 알고 있고 전 교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한 목사 아닙니까 그것도 모태로부터 그런 체질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 다 문 닫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힘 아무것도 못 덜 싸우고 분쟁해가지고 다 깨지고 박살나가 안 싸우는 교회가 없다 이 강서구만 해도 지난주도 보니까 뭐 너무 교회가 싸워서 영계 인도받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싸우고 난리라 사단이 난장판을 쳐놨어요 이 원색적 복음 가지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 우리 단체입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아멘 이 개교단 가지고 지금 전세계를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 작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갈릴리 이 어부들 이 적은 숫자가 이 마가다락방에 이 뭐 이 120명 가지고 전세계 복음화에 초색이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적은 게 장난하는 겁니까 말장난합니까 지금 착각합니까 아닙니다 전세계 교회를 보라니까 지금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졌다니까요 이따 해본데 전부 천주교 마리아 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복음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치우고 있는 알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류 총장 교회라 이 교회가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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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류 목사님하고 알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의논들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이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자들을 키워서 현장에 파소하는 모든 다민족 시대에 전세계 파소하는 이 훈련을 오직 그런 단체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이 가슴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알류 주일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은 24 영적 체질이 되어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절대 응답 받으시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금주의 목회자였던 AW 토저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이 책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종교적 언어 게임에 빠지지 마라 종교적 언어 게임을 경계하라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종교적 언어 게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삶 속에 저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강단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을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 내 삶에 저용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저는 사단 공격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수년, 세십년 다녀도 변화가 하나도 안되요 들은 것으로 끊는 거에요 마치 된 걸로 착각합니다 귀는 줄서 들어가면 많이 아는데 실제로 하나도 증거가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 제가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체험하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문제와 상처 파묻혀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삽니다 응답 없어요 변화 증거 성장 없어요 계속 속고만 있는 겁니다 나 교회 다닌 내 장논대 내 권사인데 나 집사인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 거의 한번도 안 빠졌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이십사되기 바랍니다 영계 모태신도들 이제 말씀을 삶 속에 적응해서 정말 뭐요 깨어있는 삶 왜 중지자 시대에 장노를 많이 있는 데다가 또 장노를 왜 세우려 합니까 현장 사령관으로 세우고 현장 살리라 네가 살고 있는 현장 네가 맡은 직본의 그 현장 그 현장 살리는 그 한나라 이제 나아가서 이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라를 네가 살리라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직본 맡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 세상을 떠날 때 눈 감을 때 내가 정말로 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인하고 내 인생을 끝낸다 얼마나 멋있으세요 구이 없는 삶 생명 살리는 영적 재창조의 삶이 시작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제는 자다가 깰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사사 그리고 삶 속에서 복음 중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들 대게도 와 주옵사사 너희 이수다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